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저는 유니크 여러분들 너무 보고싶어서 영상 한번 때려봤는데 오늘 어떠세요? 염색을 했는데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도 뭐하는지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니크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보고싶어 언제 보는거야? 빨리 보자 안녕 진서에요 여러분 추울 때는 군고구마 드세요 제가 지금 군고구마가 먹고싶으니까요 안녕 여러분 안녕 승호에요 오늘 눈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눈을 같이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따뜻하게 입고 안녕 안녕 다시 왔어요 안녕